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R에 R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가 뭔지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등등의 강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강부터는 변수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에 관련된 여러가지 빽터, 빽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 이런 것들 행렬도 있고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데이터의 타입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이제 R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좀 그래도 수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선 먼저 볼게 R의 기본 연산입니다 자 기본 연산은 아시다시피 수학을 좀 배우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에요 그죠? 산술연산과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스크립트 창이죠 그죠? 그리고 콘솔 창이 되겠죠? 그래서 동상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 봤듯이 2 플러스 3에서 컨트롤 엔터 맞죠? 이걸 딱 하면 이렇게 5가 출력이 되고 이제 콘솔 창에도 이렇게 찍힌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역시 계산기와 동일하게 계산기와 같이 갈로를 이렇게 해도 갈로를 이렇게 해도 3 더하기 6을 하면 9가 되고 결국 값은 7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산술연산까지 다 지원을 이제 R은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 요 윙크 표시 그죠? 이게 자바에서는 자바나 C 언어에서는 이제 배타적 논리합 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R에서는 이게 2의 세제곱 형태로 사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편하겠네요 그죠? 자 요러한 형태로 되구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R에서는 한 줄에 하나의 명령문만 입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 언어로 쭉 이렇게 막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적어 놓잖아요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컨트롤 엔터 딱 누르시면 실행하시면 요 부분만 딱 뭡니까 딱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MySQL 이나 DB 코드에도 이런 형태가 많이 있구요 혹은 이걸 전체 다 설 전체 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전체 다 실행을 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우리가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스크립트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에서 샵 우리의 컨트롤 쉬프트 c 를 누르면 이제 주석으로 간주하여 실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석이 뭘까요 여러분들 주석 주석은 영어로 코멘트라는 뜻이구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드를 짜시다가 코드를 짜시다가 굉장히 뭐 갑자기 생각이 나고 아니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주석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떠한 코드를 짰어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할 때는 뭐 번뜩이는 게 한 번씩 있거든요 저도 역시 그랬구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잘해서 그런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코드를 쭉 만들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알죠 왜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 일주일 지나고 만약에 현업이라면 만약에 다른 업무에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코드 다시 보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해놓은 걸 다른 사람이 본다면 알겠습니까 모르죠 절대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만들었으면 이렇게 위에다가 이거는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어 이거 옛날에 내가 했구나 그러면서 여기다가 통상 바이 누구누구누구 하고 이제 19년 0930 뭐 이런 형태로 해 놓거든요 프로그래밍 은행 할 때는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버전 관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튼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다음 이 소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보기에도 편하고 아울러 여러분들 후임이 들어오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후임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다른 담당자가 들어와도 아 이 사람 참 그래도 프로그래밍 깔끔하게 했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뭐 자기 혼자 뭐 알면 뭐 쓰기 싫으면 그만이죠 근데 저는 주석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주석 같은 것을 많이 달아 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 주석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주석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 뭐 여러분들 다 합니다 자 뭐 모르는 거 없어요 자 플러스 더셈입니다 그죠 이약 연산자고 자 우측에서 아니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죠 뺄셈도 마찬가지고 곱셈 나누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아까 우리 세제곱 봤잖아요 그제곱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퍼센트가 두 개 왔죠 자 그래서 자 여기 퍼센트 퍼센트가 하게 되면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무슨 말인지 얘기합니까 자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8 나누기 3을 했을 때는 몫이 2가 되고 나머지는 역시 2가 되죠 그래서 이 결론은 2가 된다는 거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제곱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11이 될 거고 코드가 뭐 이렇게 나와 주석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실행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게 바로 우리 산술 연산자죠 그죠 코드를 치보면서 같이 하면 더욱 더 빠를 거니까 일단은 한번 이렇게 스가 한번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산술 연산 중에서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구별을 한 가지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3 이러면 우리가 동상 이런 것들은 그냥 산술 연산인데 숫자 연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리터럴 연산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프로그래밍의 일종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밑에 로그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갈로열고 갈로닦고가 왔어요 그죠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갈로열고 갈로닦고가 왔다 그럼 무조건 함수구나 어 펑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무조건 함수 함수고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런 거 그죠 요런 값들을 우리가 매개변수라고도 하고요 자 매개변수 매개변수라고도 하고 인자 값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 영어로는 아규먼트라고도 합니다 아 규먼치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둘 세 개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로그 갈로열고 10 플러스 5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요거를 계산하고 요거를 더 하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7.302585가 나오더라 그리고 sqrt는 제곱근을 구하는 거에요 제곱근 그러면 25는 5가 되겠죠 525니까 그죠 그리고 맥스는 532가 들어갔으면 여기서 말 그대로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요 민이 들어가면 2가 나오겠죠 미니몸이니까 맥시멈 미니몸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산술연산 함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log sqrt max min 요거는 absolute absolute 절대값이죠 그죠 절대값 그리고 factorial 아시죠 자 요렇게 5 factorial 이렇게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데 그게 20인가요 120인가요 뭐 그럴 거에요 아마 그리고 이제 sin cos tan 이런 삼각함수도 이제 R에서는 다 제공을 해 준다는 거죠 마이너스 10 absolute 하면 네 그렇죠 플러스 10 된다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요렇게 함수도 봤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수를 좀 살펴봤고 이제는 이 함수는 요렇게 우리가 가져다가 불러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매개변수들 값들을 우리가 제시를 해 줌으로써 어떠한 결과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더라도요 변수가 제일 먼저 나와요 c 언어건 java건 그리고 뭐 파이썬이건 뭐건 간에 변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그죠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저장 단위 거든요 저장 단위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자바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아주 좀 이렇게 변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면 제가 메모리 공간도 막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통계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뭐 혹시나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우리의 램이라는 곳이 있죠 램 램이라는 곳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군데로 나누는데 크게 힙 그리고 스택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역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각 언어마다 달리 부르는데요 보통 변수는 스택에 여기 많이 잡혀요 이렇게 잡혀서 변수가 왜 변수입니까 그죠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10을 저장을 했다고 하면 다시 20을 저장을 하면 얘는 10이었다가 20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덮어 쓴다 그죠 그래서 변수는 오로지 한 가지 값만 가지는 거예요 그게 변수고요 이렇게 계속 변할 수 있는 값이라고 해서 변수라고도 하고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죠 컴퓨터 구조까지 나와야 되고 개론까지 나와야 되니까 아무튼 이러한 메모리 영역에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요렇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칭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R에서는 예를 들면 정수 실수 뭐 그리고 문자열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알겠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하고요 요렇게 요렇게 되어있는데 원래는 C나 자바 언어에서는 인트 예를 들어서 인트 A는 10 이런 형태로 데이터에 로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A는 4바이트에 4바이트짜리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10을 선언과 동시에 잡아넣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스택이라면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A이구요 여기가 A이구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4바이트만큼 할당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데이터 타입이 인트는 정수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넣었어요 10을 이렇게 놓고 초기화를 한 거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 이 R에서는 특별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정수형 실수형 이렇게 딱 정해진 경우는 딱 보면 크게 이제 구체화가 되지 않았어요 데이터 타입이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그냥 A에 10이 들어갔다 그리고 B에 20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이 코드로 되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A이퀄 10 이렇게 해도 돼요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Alt 우리가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단축키가 못 켜는데 이렇게 10을 했다면 이게 나 A라는 놈한테 10을 넣고 싶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10을 저장하는 거에요 그리고 B 그럼 이거는 C는 당연히 3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프린트는 함수인데 역시 갈로 열고 갈로 갖고 나왔으니까 자 프린트 하게 되면 C를 찍어라 C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해서 30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C를 찍어도 나오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변수의 개념은 이미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값을 저장하는 저장소나 보관 박스를 의미하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공간에 그렇게 타입이 잡히고 이제 10씩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 요거는 뭐예요 요렇게 먼저 A 플러스 B를 연산을 하고 그 결과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입 연산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산솔 연산자 중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게 대입 연산자 같은 대입 연산자가 유일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연산 다 끝나고 이거 이악 연산자 다 끝나고 이악 연산자라는 거는 오퍼랜드가 둘이라는 거예요 P 연산자가 두 개라다 두 개다 그리고 두 개잖아요 오퍼레이터가 그죠 오퍼랜드가 두 개니까 이악 연산자 돼서 두 개 돼서 C에 이렇게 대입을 해 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역시 A의 10을 B의 20 이렇게 맞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변수명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동상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지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지을리는 없겠죠 근데 권장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변수를 지으면 변수명이 잘못됐다라고 에러 코드를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는 영문자나 마침표로 시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숫자로는 시작하면 절대로 안돼요 이건 어떤 언어든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숫자로 먼저 시작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부터 영문자 숫자 마침표 으로 밑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V.1 이것보다는요 V.1 이거를 권장하죠 대다수는 그리고 골뱅이나 대쉬 같은 이런 특수문자들은 사용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하시려고 그러면 언더바를 쓰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얘도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대수문자 구별합니다 대수문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거의 DB 언어 정도가 대문자를 대수문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이거 바 언더바 알파벳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물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변수명을 지정할 일은 거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변수명 중간에 빈칸을 절대 넣으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이건 원칙입니다 신텍스 에라가 뜨버려요 이런 거 이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언더바로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변수의 값 저장 확인 이래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렇게 해도 되는데 권장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권장을 해준다 R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R에서는 나머지 기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쓰죠 자 여튼 R에서는 자 요렇게 써주는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권장입니다 이렇게 쓰면 알 제대로 배웠니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요거는 자 125 대입해라 넣어라 저장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A를 그대로 찍어도 125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프린트 A 해도 이렇게 12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니 추후에가 아니죠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이런 걸 예제를 들고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치고 한 칸씩 컨트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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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엔터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측편에 인바이너먼트 창 그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번 강의에서 그죠 거기에 이렇게 values 값들이 이제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은 편리하죠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축키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거 딱 치기가 어려우면 그냥 alt, minus를 누르면 바로 요게 입력이 이제 단축키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변수의 자료형 중에서 이제 자료형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보시면 자 숫자형이 있고 문자형이 있고 논리형이 있고 특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정수와 실수 모두 가능합니다 그냥 그냥 우리가 아까 앞서 봤던 c a 에는 1 2 1에 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4 넣을 수도 있고 12.8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quotation 이라고 하는데요 자 작은 따옴표가 quotation 큰 따옴표 이제 요렇게 따옴표 두 개 있는 거 이건 double quotation 이라고 하는데요 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근데 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IT 용어로는 이제 quotation 이나 double quotation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논리형은 우리가 흔히 불린이라고 해요 불린 불린 타입인데 얘는 참이나 거짓을 나타내는 거에요 그래서 true이거나 false 그러니까 뭐 알면 도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논리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자 T나 F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유심 깊게 좀 봐야 되는 내용이 바로 null 이라는 거에요 null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우리가 포인터라든지 혹은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여형 변수 혹은 C에서는 포인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초기화할 때 null 값으로 많이 대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null 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자료용도 없고 길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ull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라도 좀 하시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NA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정제하고 뭐 전처리할 때 많이 나오는데요 자 NA는 자 뭡니까 결측값 없는 값을 의미합니다 missing value 아시겠죠 없는 값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NAN 라고 해서 이거는 none 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의가 불가능한 값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제곱근을 구하는 건데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근은 어떻게 구하죠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인피니티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라고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NA 결측치 그리고 수학적으로 정의가 불 정의가 안 되는 거 none 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NA 하고 null 그리고 none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 깊게 좀 처음 만약에 이 프로그래밍을 접하셨다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not applicable 뭐 이런 뜻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얘는 결측치 누락된 값 뭐 이런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그랬죠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잡을 먹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덮어 쓰면 자 요렇게 변수에 저장된 값은 한 개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덮어 쓸 수 있죠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변수죠 그리고 변수의 자료형은 어떤 값을 저장하는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고 그런데 R에서 상당히 좋은 쪽에 들어가죠 왜냐 시언어나 java 같은 경우는 int, much, character, short, long, double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에 맞게끔 딱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R은 그냥 이렇게 앞에 데이터 타입이 따로 없어요 없다보니까 없다보니까 그냥 여기에 정수를 넣든 실수를 넣든 문자를 넣든 문자열을 넣든 문자열을 넣든 상관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행한 결과가 당연히 이것은 a, b를 출력하니까 print, 갈로열고 함수를 이용해서 a, plus, b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a에 대해서 문자를 저장한거죠 통상 음...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문자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quotation 하나를 써서 캐릭터 타입으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제 R에서는 이것도 문자라고 하고 원래 이렇게 한문자 이상이면 문자열이라고 하는게 정상이거든요 여튼 이렇게 저장을 하나 아니면 이렇게 저장을 하나 똑같은 결과를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죠 a에 문자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a, plus, b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여기는 문자를 저장해 놓고 b, b는 숫자죠 그러면 문자 더하기 숫자가 연산이 될까요 안되죠 이거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a, plus, b는 non-numeric 그러니까 뭡니까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닌 타입하고 binary operator 그러니까 이진 연산을 못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항상 같은 타입으로 이렇게 연산을 할 때는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요 실습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백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리고 이런 null na non none 그리고 infinity 그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리고 문자형들 그죠 이런 것들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코드 요거 우리 기억하셔야죠 그죠 대입할 때 이렇게 쓴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그리고 중간에 빈칸을 공백을 두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변수는 그래서 어떤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런 박스보다는 그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봤듯이 이런 함수들 함수들은 항상 갈로열고 갈로닫고 라는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우리는 매개변수 그리고 인자값 그리고 arguments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고 같이 한번 쭉 뭡니까 어 저 실습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실습으로 변수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하도록 하죠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만 둘리 ueprints